numb 그러면은 일단 그 TJ 쪽 정해주 주변인물에 대한 수선한 인형은 계속하고 재홍이는 립스틱 성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립스틱 제품이 특정하도록 해 이니스프리인지 미샨인지 시세위도인지 시... 어? 지옹이는 비스틱 성분 좀 더 알아봐서 제품을 측정해 그래야 우리가 잡을 거 아냐 야 그럼 니들 CCTV를 좀 모아가지고 시간을 좀 모아 정혜주가 7시에 갔다 그러면 새벽 5시부터 볼 필요가 없잖아 마르시어 토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arfan 아, 진짜? 진짜 끝쪽으로. 빠지시면 됩니다. 적당한 때 빠지시면 돼요. 알아서. 네, 인사하고. 여기 중간에 핸드폰이 왔는데 보니까. 어? 아버지? 아버지, 아버지. 네,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. 이제 그 다음. 나도 잘 찍어주시겠어. 어디서 왔어? 아니, 아니, 저는. 저는. 알았나? 이게 아닌가? 그래야 될 거 같아. 사주로 이렇게 해볼게. 안 왔어? 어 됐어. 더 받았다. 네. 좀 그래야 될 거 같아. 아유. 예? 방송에는 나오는 거야? 오늘 이 행사 기자도 별로 안 걸렸더라고. 안녕. 형님 뭐예요? 좋아해요. 좋아해요? 좋아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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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어머. 나 진짜 잘한다. 좋아해요. 뭐야. 왜 그래. 나 사람 취급도 안 할 건데. 야. 우표. 나 좀 챙겨줘. 이거 좀 챙겨줘요. 똑같이. 잘한다. 잘한다. . 끝.